link 힘들었다 나이스 흐릇좋고 흐름 좋아요 깔끔하고 일단 열심히 해볼게요 형님 하다가 좀 힘들면 앰포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팀을 위해서 너무 또 쓰나들면 좀 확실 수 있으니까 아군이 승리하였어요 나이스 아 제가 레이저 헌트맨 안써가지고 형님 시청자 형 중에 레이저 쓰는 형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와 여기 박수일까진 선전을 구하는구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에헤이 그리고 이 방은 좀 집중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살짝 멘트가 조금 적어져도 양해 좀요 어 내가 왜 왼쪽을 클릭 안하고 오른쪽을 클릭했을까 레이저 레이저 나이스 짝의 둘인가 나이스 잘 풀려가고 있다잉 svpsg svpsg는 장난점이 있는데 그냥 잘 맞는거 쓰시는게 좋죠 저는 psg가 그냥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타격감이 좋고 아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motivates 됐다 오 이게 안맞네 요게 안맞아버리네 이게 구조심 바로가진 않은거 같은데 왔다 차가퍼서 힘들어 왔다 각수로 가자 어디있어요? 작통? 나이스 흐름 좋고 흐름 좋아요 깔끔하고 이게 미사일 수비야 위성은 솔직히 에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번에 오니깐 하지만 미사일은 역시 수비죠 아 야 이거 우리 핑인데 큰돈 많이 갔네 아 이 핑 뭐야 출발 상글발 잘못 들었나? 아 아 저게 들었네 아 이거를 씨 아 아 까실때 그냥 나 총 들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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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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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찌 이 개구를 한번도 안오네 개구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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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요 우리 애 일부러 각종 편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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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으로서는 미션이 먼저인데 지금은 살짝 이제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기복이에요. 기복이 잘 풀릴 때 이래 되는 거라서 또 이따가 또 못 쏩니다. 잘 맞을 때 잘 맞고 못 쏠 때 못 쏴요. 기복스는 이걸 이제 최대한 유지를 해봐야지. 쉽진 않겠지만 아... 아... 타이밍... 거품... 앞으로 나 그걸로 할까? 그 뭐야... 코드명... 거품... 버블스나... 뭔가 총 잘 맞을 것 같은데... 뭔가 총 잘 맞을 것 같은데... 하이드... 하이드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셔터 맞네... 아긴 있긴 있겠다... 아... 3... 2... 1... 어... 펀지... 저 2층 쓰나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아... 잠깐만... 1핑... 아... 개고사 하나 잡았네... 나이스... 어... 이거 마무리 하겠는데... 아... 아... 이거 마무리 하겠는데... 큰소리...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8대3... 아... 아... 점수 좀만 갔으면... 아... 아... 아쏘다... 아쏘... 어... 아쏘 요년도 놀아 ROSA 몇 분에 다 맞으신다... 몇 분이 타이ů 같이 잘 Electronico